영상의 보내 시간을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라마 속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 문자 보내기 미션 답장을 1등으로 줄 부모님은 과연 이게? 누가 제일 먼저 올 것 같아요? 저희요 우리 언니죠 그래요? 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네 붙이고 다니시네요 스티커를 항상 붙이고 다니세요 의사하실 스티커를 거기다가 휴대폰에다가 엄마 보고 계시죠? 스티커 누가 먼저 오는지 한번 저희가 벌써 왔어요? 어? 벌써 왔어요? 전화 오셨어요 전화가요? 잠깐만 그러면 저희 차량인 거 말씀하시고 아들 네 어디요? 이거 260년된 브랜드 차잔 맞죠? 아들 아들 네 어디요? 어 저 여기 뭐야 그 연애가 준 게 나왔는데 목소리가 바뀝니다 윤세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애가 준 게 진행하고 있는 김성근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많은 자제분들이 함께 문자를 보냈는데 제일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지금 테스트한 거야 엄마를 국민 앞에서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엄마를 테스트한 거야? 그렇죠 유혹한 거죠 달콤한 유혹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세요 은희 씨랑? 네 동희 자주 해요 어 진짜요? 노래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저한테 진짜요?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노래를 참 잘해요 어 그렇죠 세리도 춤을 잘 추고요 아침 옆에 세리가 있어요 엄마 있어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네 어 그래요 소리야 네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세요 아들한테? 달콤한 거 듣고 싶네요 네 아들 미안해 아들 미안해 아들 미안해 감사합니다 유지하 씨 그렇게 약속 다 하시네요 기대되네요 주변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봐 잘하네요 아무도 안아주진 않지만 우뚝 서 있잖아 집에 가는 길엔 나를 아 여기까지 할게요 잘하네요 너무 고맙다 엄마 응 아빠 종종 부탁해 어 얘들아 정말 다담스럽고 잘하고 와 네 엄마 네 오늘 전화해 고맙습니다 네 엄마 감사해요